일을 했으면 월급을 주는 게 상식이죠. 근데 5개월을 지났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지난 평창올림픽 추운 겨울에 강원도에서 장거리 셔틀 운전했던 버스기사분들이에요. 이 월급 밀린 이유가 좀 복잡합니다.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버스가 부족하니까 금호보속이랑 계약을 해서 버스를 채우기로 했어요. 금호보속도 자기들 버스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전국 관광업체들이랑 계약을 했고 그 또 그 밑에는 중소여행사나 전세버스 업체들이 계약을 맺었고요. 그러니까 원청 하청 제하청 제재하청이 다단계 하도가 구조인 거죠. 이런 구조에서는 월급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. 우리 사장님이 다른 데서 돈 받아야 하는데 돈 줘야 할 것도 또 다른 데서 돈 받아야 하고 이 돈 받는 흐름이 원활해야 월급이 제때 들어오겠죠. 하지만 단계가 복잡해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서 돈 문제가 생길 위험도 큽니다. 그 위험은 결국 제일 밑에 있는 농동자한테 가는 거고요. 이런 월급 펑크 하청이 많은 업계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. 조직위에선 피해 업체와 조직위가 용역발주 관계도 아니라서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요. 뭐 맞는 말이죠. 조직위랑 다이렉트로 계약한 건 아니니까요. 그래도 이런 거 조직위 정도라면 다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요. 귀여운 우리 댕댕이가 후각으로 암 진단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? 프랑스의 한 연구기관에서 셰퍼들에게 유방암 냄새가 나면 그냥 서 있게 하고 냄새가 안 나면 돌아가는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90% 이상의 확률로 찾아낸다고 합니다. 유방암 종양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걸 개의 후각으로 알아내는 거죠. 거즈를 브레이저 안에 넣고 하룻밤 자고 나면 냄새가 배겠죠. 그럼 이 거즈 냄새로 유방암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. 마냥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그 활발히 진행해온 연구더라고요. 영국에서는 전립선암을 미국에서는 갑상선암을 진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몇 달 전 한국에서도 유방암 냄새만 훈련시키면 대장암 냄새도 진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. 암세포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코로 구분하다니 우리 댕댕이들 신통방통하네요. 제가 촬영자분의 정신이 없을 땐 가끔 편의점에 가서 그냥 대충 먹거든요. 근데 저는 칼로리랑 나트륨 나름 중요하게 보는데 도시락이나 컵밥에는 칼로리나 영양 표시가 잘 안 돼있더라고요. 이게 왜 그러지 했더니 법조항에서 즉석식품만 쏙 빠져있기 때문이었어요. 아니 편의점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것 중 하나가 즉석식품 아니에요? 아이스크림에도 다 표시됐는데 도시락에 표시가 없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. 다행히 법안이 개정돼서 2020년부터는 즉석식품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. 요즘 편의점에서 혼밥하는 분들 많잖아요. 영양성분 꼼꼼히 따지고 건강 챙깁시다. 근데 우리 2020년까지는 어떡하죠? 고속도로에서 구조된 강아지가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졌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 강아지가 구조됐을 땐 열사병 증세가 있었고 발바닥엔 약간의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보호센터에서 이 아이를 사체보건실에 넣어버린 거예요. 사체보건실은 기온이 높아봐야 영상 5도 거의 냉장고인데 말이죠. 센터장은 올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고 열을 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는데요. 전문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사체보건실에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센터장과 당시 근무했던 직원 사이의 메시지를 보면 또 살아남은 골치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결국 강아지는 다음 날 사체보건실 구석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. 이 외에도 달인 유기견을 방치해 죽게 만들고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진료 행위를 지시했다 등의 의혹이 있는데요. 센터장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도 허위 사실이다 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예요. 동물보호센터인데 이 정도면 길바닥과 다를 바가 뭔가요?